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따금 자신도 모르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4년 만에 나라를 어쩌면 이렇게 구석구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옛말에 쌓아올리기는 무척 어렵지만 허물기는 쉽다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반과학과 반상식과 반이론과 반문명에 바탕을 둔 이런저런 정책들에 대한 책임론은 권력을 지고 있는 동안은 어떠하든지 간에 책임죽음과 사법적 책임을 틀어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퇴임 이후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은 무리수에 무리수를 더해서 자기 사람을 후임자로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울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지금 여당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같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면정복배하는 모양새를 보이긴 하지만 후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엉망진창과 오기와 무지의 학작품인 비용청구서는 앞으로 어떻게 날아오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최근에 한전공대와 탈원전 비용청구서가 날아오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치료해야 될 그런 비용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전기료의 3.7%를 사용자들이 부담한 일종의 준조세를 차곡차곡 쌓아서 지금 전력기금의 4조원 정도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푼 두 푼 모아서 전국민이 한 푼 두 푼 조세는 아니지만 준조세를 모아서 쌓아놓은 것이 바로 전력기금입니다. 이 귀한 4조원 가운데 1조 4천억을 뚝 떼어내서 한수원의 탈원전으로 인한 적자를 메워주는 그런 일이 이번에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또 4조원 가운데서 1조 6천억 원을 뚝 떼어서 나주에 설립하는 말도 안 되는 한전공대에 다시 밀어넣어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무튼 지난 4년간 실업급여에 원친 고용보험기금의 10조원을 털어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 푼 두 푼 모은 전력기금도 대부분이 문정부 하에서 소진되어 버릴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나 한전공대 설립 같은 것을 두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따른 결정이다 이렇게 밀어붙이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런 논리로서 책임을 대통령이 면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최재형 원장이 이끌고 있는 감사원은 숱한 그런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실상을 세상에 낱낱이 까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관련자들은 자기 정부에서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나누어 줄 것이 있기 때문에 다들 쉬쉬하지만 나누어 줄 것이 없는 권력자가 퇴임 이후에는 모두가 경쟁적으로 실상을 불 것으로 봅니다. 어쩌면 전문가들이 모두 상수를 들어서 반대하는 정책을 저렇게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탈원전 비용 청구서는 1조 4천억을 메워야 된다는 그런 소식에 대해서 한 신문의 사슬은 분명하게 대통령의 책임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문 사슬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집착과 오기에서 비롯된 탈원전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실상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도덕적으로 이미 파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는 그런 반승이 나오고 최근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해서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선언까지 내놓았다. 그런 마당에 탈원전을 지속하면서 그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떼우겠다고 한다. 국민을 바보 천치로 아는 모양이다. 지금 지방대학은 모두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저출산의 휴충으로 인해서 지방대학들이 조만간 다수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신설대학인 한전공대를 라주에 설립해서 이것을 위해서 전력기금에서 수조원을 또 빼내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 역시 훗날 책임 소재를 두고 소란이 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검찰을 옥죄고 사법부를 옥죄면서 억누르고 있는 여러 사건들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표면에 드러난 이들 사건 외에 또 얼마나 많은 무리수와 불법들이 권력 누수나 퇴임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지난 5월 14일 날 대구수성구 소재 지역구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판에 뛰어든 다음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홍준표 의원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전망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라면 대략 정치판이 앞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홍 의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 지사 외에 믿을 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여건의 과제는 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그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후보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홍준표 지사의 발언은 좀 폭발력이 있는 발언입니다만 이런 발언에 충분히 동감을 표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을 것으로 봅니다. 홍준표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문 대통령은 1년 안에 감옥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될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자신할 수 있다. 홍준표 의원은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 여건 대선주자로 이재명 지사는 무조건 아니다. 어쩌면 제일 위험한 후보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만 아마 많은 시민들이 비슷한 그런 전망과 의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새로운 임무를 급하게 만들어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권력을 잡은 날부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해왔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척척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금쯤은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올바른 길을 걷는 겁니다. 정도를 걷는 겁니다. 인간이란 누구나 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인 수많은 일들을 그냥 묻혀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함께 듭니다. 언론조차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이 퇴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집착과 오기에서 비롯된 탈원전은 바로 집권 후반기와 퇴임 이후에 문 대통령이 앉게 되는 바로 그런 지적일 것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집착과 오기에서 비롯된 탈원전은 그런데 이것이 탈원전에 거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한 사람의 집착과 오기에서 비롯된 것이 어디 탈원전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